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소룩스 이슈가 있어서 영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소룩스가 오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29%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한가를 지금 닿지는 않은데 이 구간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한 370억 정도 동반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보통 이런 일들이 별로 생기지가 않는데 갑자기 세무조사가 받게 되니까 보통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있고 이런 비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있는데 주로 기업이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 조성을 하거나 이런 혐의가 있다거나 이런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를 하는데 지금 소룩스 측에서는요. 지금 이 세무조사 관련해서 사실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수 이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어쨌든 조사는 성실히 받겠다라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때요. 작년 5월달이었을 겁니다. 이때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런 구간이었는데 이때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가 소룩스 지분을 매입을 합니다. 김복덕 전 대표에게 지분을 매입을 하는데 이 경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무자본 M&A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만약에 좀 본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다시 주가가 급등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면치 못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완전히 빠질 것 같은 악재였다면 아예 오늘 하한가로 문을 닫았을 텐데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 세력들, 이 소룩스를 이끌어가는 지금 이 세력들의 의도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소룩스 관련해서 회사에서 이 세무주사를 받고 어떻게 좀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일정과 앞으로 전망되어지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좀 보시고요.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이 소룩스 주진문들 지금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가 않아요. 도움이 됐다고 하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정재준 대표, 이 정재준 대표로부터 아리바이오, 그 다음에 이 소룩스로 이어지는 지금 이런 지배구조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정재준 대표, 그 다음에 소룩스, 아리바이오죠. 이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에 뭐예요? 제일 히트가 됐던 14대1 역대급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이었잖아요.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세력들의 이런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는 종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아리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모든 호재를 이 소룩스가 다 흡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리바이오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큰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경구용 치매치료제, 이 AR-101 중국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계를 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은 조건이 반환 조건 없는 확정된 계약으로 해외 시장에서 이 가치와 시장성을 한 차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진입하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시장을 진출했다는 거 이 단일 신약 최대 규모의 빅들, 수출 빅들을 한 번 잃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임상 3사항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50명 정도의 규모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국가들과 지금 판권 관련해 가지고 계약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국가들, 중동, 남미, 유럽, 미국까지도 확대되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최종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거나 성공을 한다거나 신약 허가, 출시에 따른 이런 대형 호재들이 줄줄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리고 소룩스 같은 게 제일 대박은요. 지금 이 아리바이오의 우회 상장 합병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룩스가 여기서 주가를 이렇게 좀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물량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좀 흐름을 재개할지 안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런 세무조사 이슈로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다시 급등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전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게 있어요. 보통은요. 자 이게 이런 공시라든가 어떤 이벤트로 통해서 주가가 극단적으로 좀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떨 때 보면은 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좀 드릴 거예요. 소룩스 대응 전략 자료를 드릴 건데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소룩스 대응 전략 자료를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방송으로 다 말씀 못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전망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근거들 이런 합리적인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요. 자 세력들의 의도도 있어요. 자 매집을 했던 세력들도 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나리오를 갖고 갈 수 있는지 이거를 꼼꼼하게 좀 한번 보시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29%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계시다. 지금 다시 한번 이거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이 기회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요.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보시고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대응 전략 자료 한번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좀 달라지게 되실 거예요. 소룩스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위에 번호를 올려드릴게요. 이쪽 번호로 010-2108-8706번입니다. 자 일단은 소룩스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확인하시고 여러분께서 이런 정보를 먼저 선점하실수록 어쨌든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소룩스 대응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위에 번호로 소룩스 대응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다른 종목에서도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게 풀어졌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요. 지금 이 세무조사가 지금 들어왔던 이 이유에 대해서 이런 배경에 대해서 제가 예상되어진 게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김복덕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지금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문자 주신 분들 위주로 빠르게 좀 보내드릴 테니까요.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